자 포커스 55 관계대명사 무엇에 대한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구 저쩌구 해오라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두 문장 분리하고. 더 띵 어쩌구 저쩌구 1번 완성시켜서 읽으면 그가 잃어버렸다 인데 얘 때문에 잃어버렸던 까지만 되는게 아니고 잃어버렸던 까지만 되는게 아니고 잃어버렸던 것 까지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Mike 파운드 what he had lost. 그나저나 얘는 왜 이렇게 생긴거죠. 언제 찾았어요. 과거에 찾았죠. 언제 잃어버렸어요. 대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앞선 시점인 대과거에 잃어버렸던 것을 과거에 찾았다는 건 말이 되는거죠. 찾은 시점보다 더 이전에 잃어버렸던 뭔가를 찾았다. 그래서 이거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일단 두 문장 분리 해볼까요. 마이크 파운드 잃. 그럼. 파운드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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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스트. 오케이. 얘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파운드 띵 됐습니까. 마이크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뭐 했었습니다. 잃어버렸었습니다. 마이크는 찾았어요. 마이크 그거 잃어버렸었대요. 근데 찾았대요. 뭐 이걸 좀 더 이제 이거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원래 하면. 마이크 헤드. 로스트 더. 싱. 버티 파운드 잃.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마이크 헤드 띵. 마이크는 그것을 잃어버렸었습니다. 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버티 파운드 잃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를 그러면 얘를 두 문장 하나로 만드는 절차는 마이크는 찾았던 것을 잃어버렸다가 올립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가 올립니까. 지금 이건 왜 해보느냐 지금 문장이 두 문장인데 둘 중에 어느 문장이 관계사가 되는 게 자연스럽냐를 따져보는 걸 우리말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걸 찾았다 아니면 아니 뭐야 찾았던 것을 얘가 얘가 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상한 문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는 찾았었다 잃어버렸었다 하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잃어버렸던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나서 이 말하는 게 좋겠죠. 마이크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고 그래서 이 문장이 뭐 될 예정이다? 관계사 절이 될 예정이라고 우리가 결정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마이크로 남아 있는 게 좋겠고 이 문장이 전체 문장이니까 얘를 마이크로 하고 대신에 얘를 키로 바꿔주는 게 자연스러워질 예정이고요. 합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해야 될 건 뭐 찾기다? 반복된 거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반복되네. 그럼 얘가 관계사 절 안에 있으니까 얘가 뭐 될 거고 얘가 위치가 될 거고 대신에 얘는 뭐가 되는 게 자연스럽다? 더 띵으로 오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또 나서 얘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야지 합쳐질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문장 하나로 합친 문장 1단계가 뭔데? 뭔데? 마이크 found the thing which he had lost. 그런데 손행사를 다시 봤더니 얘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냥 그거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걸 지금 배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장 완성된 문장은 뭐가 된다? what I bought for you is good for your health. 그러면 해석은? 오케이 그렇게 해석해도 의미 전달은 되지만 문법적으로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물론 그런 의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문법적인 규칙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티를 내는 해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내가 널 위해 샀던 까지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동안 배웠던 관계대명사는 내가 너를 위해 샀던 채소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내가 너를 위해 샀던 그 약은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지 혼자 어떤 시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석할 때 뭐라고까지 해버린다? 거지라고 해석한단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 샀었다. 이 부분만 보면 내가 너를 위해 샀었다. 내가 너를 위... 이건 좀 이따 다 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 일단 써놓게 놀게. 내가 너를 위해 샀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해석... 요 부분만 해석했으면... 그가 잃어버렸었다. 그래서 얘도 뭐 두 문장으로 분리해볼까요? 자 그래서 What I bought for you is good for your health. 몇 한 번씩 읽어볼까? 오케이 그래서 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다현이가 아직 어순간갑이 없어 누가 다 했지? 그러면 끊어있게 여기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지?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지?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 얘가 이긴다고 I bought what the thing why for you 영어는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잖아. 중요한 것은 주어동사 온 다음에 그 다음 목적어가 올 때 문법적으로 설명한 목적어가 와야지 그 다음에 그래야지 얘가 삼형식인 거 딱 얘기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리고 받은 사람 어이구 얘 뭐 해도 되네 I bought you the thing 해도 되네 내가 방금 뭐 한 거 이때는 얘가 사라지겠죠 방금 어느 문법 시전한 거야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꿔본 거지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더 띵의 위치가 여기죠 그러면 다시 거꾸로 가는 과정을 잘 보면 두 문장 이제 우리가 거꾸로 다시 한 문장 합칠 때 1단계는 각 문장 해석 2단계는 우리말로 합쳐진 문장 말해보기 3단계가 반복된 거찾기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널 위해 샀다 그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 를 한 문장으로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내가 너를 위해 샀던 그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과정에서 왼쪽 문장의 관계사절이 되는 거야 오른쪽 문장의 관계사절이 되는 거야 그렇죠 얘가 내가 너를 위해 샀던 그것은 됐습니까 그래서 야 네가 꾸미러 간대 그러면 문장 부호는 더 이상 필요 없대 넌 독립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뭐찾기 반복된 거 찾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관계사절이니까 얘를 뭐로 바꾼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고 있고 네가 여기 있으면 합쳐질 수가 없으니까 관계사절의 시작의 관계사를 써야 되겠죠 앞부분에 그래서 합쳐진 문장 합쳐진 버전이 뭐다 헬스였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봤더니 손행사가 시덥잖아 그러니까 what I bought for you 까지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one 만 유일하게 뭐 덩어리다 명사의 덩어리다 그동안은 손행사가 있어야 됐어 손행사가 명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가 필요 없는 문법이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바꿔서 변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퀘스천마크야 퀘스천마크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 내가 뭘 샀는지 알아 몰라 라고 물어본 거야 알죠 정말 네가 없잖아 뭔지 알고 그게 어떻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 네 건강에 좋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뭘 샀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가 아니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I knew로 고쳐서 알아 그랬죠 그래서 I knew I knew what she was going to the next 뜻은 뭐고 할 예정이었어 이거 be going to도 보이죠 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할 예정이었는지 알고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I knew the thing 해석은 난 그거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She was going to the next She was going to the thing 그녀가 그것을 할 예정이었대요 됐습니까 내가 이걸 왜 해보느냐 더 띵의 위치가 어디든지를 내가 여러분들 보고 찾아 이걸 찾는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문장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관계 제명사에 여러 가지 뭐 짜잘하고 찌질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많은데 그것을 틀리지 않는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문장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나는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해석할 거고 그 다음에 그녀는 다음에는 그것을 할 예정이었다 읽고 하치면 나는 그녀가 다음에 할 예정이었던 그것을 알고 있었어 가 될 거고 그렇게 해석된다면 얘가 관계자 조리 될 예정이란 얘기고 못 찾기 반복된 거 찾기 얘를 막 마꾸면 안 되죠 얘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 다음에 위치가 이렇게 된 다음에 다음 과정은 다 아시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이 원래 첫 번째 버전은 뭐였는데 I knew the thing which she was going to do next 였는데 근데 소행사가 시덥지 않으니까 what she was going to do next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에서 I knew what she was going to do next라는 문장에서 이거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question mark야 question mark 아니야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해석을 나는 물론 그렇게 네가 아까 했듯이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네가 아까 어떻게 해석했었냐 하면 나는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할 예정이었는지 알고 있다라고 했어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을 좀 더 추천한다 나는 그녀가 다음에 할 예정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원래 문장은 I didn't know what she was going to do next를 왜 바꾸라고 했을까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 문장의 해석은 나는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몰랐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똑같이 what she was going to do next what she was going to do next는 똑같은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question mark가 붙을 이유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그녀가 여기 앞부분에 내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question mark를 당연히 붙이겠지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대신에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똑같이 nothing that를 써놓고 만약 틀렸냐 물어보면 이번엔 둘 중에 한 문장은 틀렸어요 어느 문장이 틀렸냐 하면 밑에 문장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얘는 관계대명서가 맞지만 얘는 관계대명서가 아니거든 자 이 문장은 뭐랑 뭐를 합친 거냐 I didn't know what she was going to do next는 뭐랑 뭐를 합친 거냐면 그냥 I didn't know 더하기 하고 나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난 몰랐어 그녀가 다음에 뭐 할 예정이었니 이 둘을 합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은 the thing which로 또는 the thing that로 못 바꿨단 얘기는 얘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의문사라는 얘기인 거고 이걸 보고 이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그런다 반접 의문인데 what was she 하니까 물음표 붙일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걸 보고는 직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런데 책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오류를 저질 정도로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는 문제는 사실은 좋은 문제가 아니고 꼭 내고 싶다면 어디에다 넣어놓고 긴 글 속에 넣어놓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문장 속에 들어 있을 때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시험 낼 수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 네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안 느끼고 이런 학생이라면 선생님 이거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을 한참 배우고 나서 선생님한테 가서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관계대명사 what하고 의문사 what하고 구분하는 문제 내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은 스킬 중에 하나겠죠 알겠습니까 나는 안 내는 게 맞다고 봐 긴 글 속에 안 넣어놓고는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웬만하면 안 내려고 하는데 근데 명확한 문장들이 몇 개가 있어 그런 거 낼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찾는 능력은 실제로 긴 긴 문장 속에 있다면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알만한 거 골라서 읽어보면 4번입니다 4번입니다 반고우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다 까지는 없어 반고우에 의한 그림이다 까지는 없고 어쨌든 영어스럽게 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엔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가 있단 말은 뒤에 필요한 건 명사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 필요하다 형용사의 역할 하는 녀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쓰면 안 되겠죠 물론 what you are seeing now is a painting by van Gogh 라고 좀 더 짧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개 더 써야 되는데요 선생님 지금 여기다 뭘 쓰고 있냐면 관계사 절만의 뜻을 관계사를 제외한 요 부분의 해석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관계사를 빼고 뜻을 쓰고 있어 지금 자 그래서 이거 빼니까 he had a lost 그가 잃어버렸었다고 I bought for you는 내가 너를 위해 샀었다고요 그 다음에 she was going to the next 는 이 결과가 나에게 할 예정이었다 이거고 you are seeing now는 뭐라고 쓰겠어요 니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자 이걸 왜 쓰고 있느냐 선생님이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을 배우고 나서 나오는 여러가지 유형의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고 그것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문법을 생각해보고 곱씹어봐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아는 거예요 자 그가 잃어버렸다 내가 너를 위해 샀다 그녀가 다음에 할 예정이었다 니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이 네 말 속에 문장이라고도 어떡했어 이 네 가지 말 속에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가 결여되어 있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넣을 수도 있어 공통적으로 전부다 그래서 뭘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 넣을 수 있나요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물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샀는지 물어볼 여지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할 예정이었는지 물어볼 여지가 있죠 이 부분만 보여주면 그녀가 다음에 할 예정이었어 그가 그가 잃어버렸었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 샀어 그러면 내가 뒤쫓아가면서 당연히 묻겠지 뭘 샀는데 뭐 잃어버렸는데 당연히 궁금한 거 아닙니까 이 말만 하고 누가 지나가 버리면 그렇죠 그녀가 다음에 할 예정이었어 그럼 막 쫓아가서 뭐 할라켓는데라고 묻겠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뒤에 막 소리 지금 뛰어가 그러면 당연히 내가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묻겠어 내가 뭘 보고 있는 중인데 라고 묻겠지 그렇지 전부다 지금 이 네 문장은 뭐가 결여되어 있음을 증명했다 뭐가 없다 명사가 없어 지금 그렇죠 명사가 없는 걸 보고 명사를 집어 명사가 없다는 얘기다 명사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무법적인 얘기로 확 돌아가서 명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죠 주어 목적어 보어는 우리가 뭐를 결정하는 영향을 줍니까 문장의 형식이 몇 형식인지 바꾸는 데 영향을 주죠 그렇죠 그런 애들 몇 형식인지 결정을 주는 애들을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고 해요 명사가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호가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가 잃어버렸다 내가 널 위해 샀다 그녀가 다음에 할 예정이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문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불완전한 더불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써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자리에 that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that도 보면 뒤에 막 생긴 게 that 뒤에 어떤 덩어리 있는 형태들 that 뒤에 있는 어떤 녀석들의 형태 what 뒤에 있는 어떤 덩어리들 형태가 매우 흡사해 전부 다 주어동사 같은 게 막 보인단 말이에요 he had lost 그 다음에 뭐 i bought 그 다음에 she was going to do you are seeing 이런 것들이 막 보인단 말이야 건만드는 that 뒤에 또는 관계대명사 that 뒤에 뭔가 막 주어동사 막 있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 원래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what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에다 that을 써놓고 마니아 틀려니 하는 분도 많이 나온다고 그걸 틀리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여기에 he had lost the thing 할 수 있는데 없단 말이야 다른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비추천하고 이걸 좀 더 짧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다 없다 생각하도록 하고 the thing을 놓을 이렇게 이렇게 없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다 이렇게 없고 까지만 하면 되겠네 이 같은 경우엔 얘는 대상이 아니죠 the thing이 있으니까 he had lost the thing i bought the thing for you she was going to do the thing 전부 다 the thing의 자리가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명사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명사가 없대 그 말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고 완벽한 문장을 겁만드는 that과는 달리 명사를 끼워넣을 자리가 있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that이 와야 될 자리인지 what이 와야 될 자리인지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뭔가 틀렸으니까 빠르게 고쳐서 읽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두 문장 분리해 주십시오 what you did yesterday was not right 그 뜻은 그렇죠 네가 어제 했던 일은 옳지 않았다 계속해서 뭐 이제 좀 문제부터 풀고 나서 두 문장 분리보겠습니다 2번 네 뜻은 야채 샌드위치 아 그녀가 음 음 음 얘가 주어니까 주어답게 해석하는 건 먼저 해석이 낫겠죠 그래서 야채 샌드위치는 그녀가 점심식사로써 먹었던 것이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한번 여기에는 위치만 답은 아닐걸요 위치된 만 답은 아닐걸요 한 가지 선택지가 남았는데요 생략이란 선택지가 남았죠 You may hear the thing you want to hear 됐습니까 자 이건 뭐 손행사가 사물이고 이게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뒤에 주어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좀비 있으면 반드시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들의 시리즈를 문장으로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생략 가능하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두 문장 분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you did yesterday was not right 두 문장 분리하면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두 문장 분리되는 겁니다 You did the thing yesterday 네가 어제 그 일을 했어 그 일은 옳지 않았어 이게 이제 두 문장이 하나 한 문장이 되니까 이제 야 네가 관계대명사 하러 간대 그래서 얘가 위치가 되고 그럼 which you did yesterday가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이 녀석 뒤로 가서 the thing which you did yesterday was not right 근데 손행사가 시덥자는 the thing이니까 what you did yesterday was not right 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식으로도 틀리게 만들 수 있냐면요 이 자리에 두가 오면 당연히 안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는 이즈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팩트라면 뭔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면 뭔가 범죄를 물건을 훔쳤거나 이랬다 그러면 범죄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옳지 않다는 건 팩트잖아 그때는 워즈가 와도 되고 이즈가 와도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두가 못 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두 문장 분리하면 더 띵 더하기 그렇죠 이렇게 더 띵의 위치가 C8 뒤로 가고 있죠 그래서 무슨격 관계대명사였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였는데 관계대명사 왓을 쓰지 않고 관계대명사 왓사의 존재를 몰랐다면 합쳐진 문장은 베트버스 앤드 위치 이즈 더 띵 which she ate that she ate 생략 she ate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근데 왓시 에이트 할 수 있는 거 지금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커피 한 잔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 몰라 알죠 그리고 그게 커피 한 잔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짧은 버전은 뭐고 what we need it is a cup of coffee 됐습니까 그래서 what do we need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what do we need 더하기 it is a cup of coffee 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that 됩니까 that 되고 which 됩니까 생략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목적격이니까 the thing we need 이렇게 해야 됩니다 the thing we need is a cup of coffee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녀가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 중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라는 표현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원래 버전 그러면 이거 해석도 이 해석은 별로 물론 이렇게 해도 하고 싶은 말은 전달은 되겠지만 우리가 이 문법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의 해석은 어떻게 되겠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i could understand what she was thinking about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what she was thinking about 은 물음표다 question mark다 question mark 아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었다며 그래서 이거는 what was she thinking about 이 변한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문사가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그가 너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표현 짧은 버전 this is what he was going to tell you 또 다른 버전은 this is the thing that which he was going to tell you 이것이 그녀가 너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여보세요 예예 예예 괜찮습니다 예 안그래도 예 예예 아 예예예 갔다고 하면 너무나 아 아 그래서 나중에 또 후회해 그만큼 올라와 에이구 이 놈의 시끼들 자 그 다음에 그녀가 언제 말한 게 과거에 말한 게 이거 왜 따집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라고 불리는 문법이 관계사라고 하는 문법이 관계사를 뽑으면 두 개가 튀어나오죠 뭐하고 뭐가 튀어나옵니까 접속사하고 만약에 선행사가 더맨이었다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그러면 튀어나온 게 접속사 플러스 히나 히스나 힘 같은 게 튀어나오죠 그럼 기본적으로 접속사가 있단 말은 뭐가 두 번 등장할 거다 주어동사가 두 번 등장하는데 접속사라는 문법 선생님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 비교라는 문법 전체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모든 비교 원급 비교든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든 비교할 수 있는 것끼리 비교해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her house is larger than me 하면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얘기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왜냐하면 그녀의 집의 크기하고 내 몸의 크기를 비교하는 이상한 문장이라면 된다고 했어 her house is larger than me 가 아니고 her house is larger than mine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비교급 전체에서 조심해야 될 문법이었고 접속사라고 하는 문법에서 전체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뭐였다? 시제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그래서 따져보고 있는 거야 그녀가 과거에 말한 것이 언제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겠어? 과거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 것 같네요 칼질해보면 그녀가 말했던 것 그것이 누구를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도 끊어있기 표시하겠습니다 나는 그가 내게 충고하라고 충고한 것을 듣지 않았대요 누구는 무엇을 충고했던 것 그것을 뭐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됐습니까? 언제 충고한 걸 언제 안 들었어? 과거에 안 들었는 모양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듣다 하면 h로 시작하는 것도 생각날 거고 l로 시작되는 것도 생각날 건데 이런 표현할 때는 둘 중에 j가 어울리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그녀가 말한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라는 표현은 I made happy What she told me I made happy I made I made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왓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 바로 만들기 힘드면 이거부터 해볼까요 여기서 앞만 길어봤자 라는 문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말한 것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고 하는데 뭔가를 앞만 길어봤자 아마 아주 깔끔하게 아주 짧아지죠 그렇죠 우리말로 대답해 보세요 예 앞만 길어봤자 뭐 됩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라는 표현을 과거로 표현하면 누가다 그것이 만들었다 주어동사 붙여서 표현하죠 it made me 그래서 1,2,3,4,5 4,2,5,3,5,4,6,6,6,6,6,6,7,6,6,6,0,6,7,6,7,6,7,1,5,5,7,7,8,7,7! 2,2,3,6,6,7,7,8,8,6,7,7,7,7,8,7,7,7,8,10,8,7,8,7,8,7,7, 8,7,8,7,7,옷. 그것을 다시 꺼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녀가 말했던 것을 집어보래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없으면 되겠다 그녀가 말했었다는 뭐예요 말하다가 마는데요 그럼 일단 선택은 좀 이따 하고 그만 얘를 다짜 떼버리고 그녀가 말했던 것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왓씨 말했었다 메이드미 해피 이런 구조로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식이라는 파트에서 말하다가 마는데 말하다가 마는데 자 그러면 이거 두 문장으로 분리해볼까 그녀가 그것을 말했었다 그 다음에 이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녀가 그것을 말했어 그리고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졌어 하나로 합치니까 그녀가 말했던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 이 자리에 시 뭐 어때요 이거 몇 형식이죠 일단 이게 뭐 완성되고 나면 으 몇 형식 되는 거죠 사명식 되겠지 주어동사 그녀가 말했었다고 덧땡연 6가지 질문 중에 왓에 대한 되다 보니까 목적 하나 있는 사명식일 것 같나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다가 뭐 토크도 있고 스피크도 있고 세이도 있고 텔도 있는데 뭐가 제일 잘 어울릴까요 으 저 빈카위에다가 말하다를 넣어 볼 거야 됐습니까 으 으 으 으 으 여기 뭐 할까?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어울려요? 완성되면 무슨 뜻인가요? 일단 조용히 말했다죠? 그렇죠? 이럴 때 여기 전부 다 우리말 해석을 쓰면 전부 말한다 말했다 우리말로 근데 학생들이 영어에 말하다가 많으니까 이거 도대체 이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힘들어합니다 왜냐?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인데 똑같은 우리말 뜻은 말하던데 이때는 저거 쓰고 이때는 이거 쓰고 뭐 이렇게 달라야 되네요 하나 빠져도 참 자 그래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똑같은 사람 표현은 뭐냐 she speaks quietly she speaks quietly 몇 형식이죠? 1형 1형 그녀가 막 목소리 글걸하게 큰소리로 얘기했으면 she speaks loudly 어찌 말한다 어떤 식으로 말을 한다 할 때 스피크야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완성되면 무슨 뜻일까요? 제발 제발 나에게 진실을 말해달래 줘 그쵸 그래서 please tell me the truth please tell me the truth 됐습니까? 몇 형식이죠? 간접 목적어 whom 보이고 what 보이잖아 tell 은 대표적인 사형식 동서야 tell 누구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할 때 쓰는 tell me the truth 그러면 tell 사형식 동서다 이렇게 왜 읽힐 거야? 아니란 말이야 tell me the truth 내게 진실을 말해 이 표현을 읽히란 말이야 speak quietly speak loudly 이런 표현을 읽히란 말이야 그래야지 해결되는 거지 이게 몇 형식 동서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어쩌야 되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절대 들어갈 리가 없어 알겠습니까? tell me the truth tell me the truth 나에게 진실을 말해 줘 tell me the truth 따져봤더니 사형식이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my mom me to clean my room my mom told me to clean my room 그렇죠 몇 형식이죠? 5-1a 됐습니까? 엄마가 나에게 방 청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ell 사형식 아니고 우형식 제일 복잡한 형식이었어요 tell me the tru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뭐 I wasn't rude 내가 무례했었다 내가 보래작물이 없었다 이 말이고 얘는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이거겠죠 그리고 여기 생략된 말은 여기에 더 띵 넣을 자리 있나요? 더 띵 넣을 자리가 있나요? 더 띵 넣을 자리가 있나요? 더 띵 넣을 자리가 있나요? 없죠 그럼 여기는 뭐 됐죠 됐습니까? 이거 몇 형식이죠? she said that I was rude 그녀는 내가 무례했다고 말했다 삼형식이죠 목적어 명사절 명사절 that I was rude 가 목적어 자리에 버티고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say는 이런 형태 되게 좋아해 he said that 됐습니까? he said 대표적인 삼형식 동사야 그리고 대표적으로 that 절 좋아해 I know that I think that I said t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뭐가 없을까 뭔가 그녀가 뭐 이게 국어 할 줄 안다고 얘기하는 거 같죠? 그쵸 너 영어 할 줄 아니? 할 때 그거 쓰니까 그쵸 she speaks English and French 쓰겠죠 그쵸 이거는 삼형식이요 근데 어떤 언어를 사용하나 어떤 언어를 이용하나 어떤 언어로 말하다 할 때 speak can you speak English? 대표적인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et's let's talk about the problem 그 다음에 may I talk with you later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자 let's talk about the problem 내가 당신과 나중에 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may I talk with you later 토크는 뭐를 좋아한다고요? 전치사를 좋아한다고요 토크는 그냥 뭐 일반적인 표현에서 그냥 쓰이는 일이 없어 talk with me talk about the problem talk to him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조용히 말한다 그 다음에 나한테 진심을 말해줘 tell me the tru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tell a2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say that 자 이거 왜 했냐 뭐가 어울릴 거다 이게 어울리겠죠 됐습니까? she said the thing 그녀가 그걸 말했다 The thing made me happy 됐습니까? 근데 뭐 여기다가 이런 거 넣을 수도 있어 아이고 그쵸? 그녀가 나에게 말했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뭐가 될 거냐 이때는 이걸 써도 돼 what she told me made me happy 이것도 돼요 왜냐하면 무슨 목적어를 넣었으니까 간접 목적어를 넣었으니까 이때는 사형식 해야 되고 그러면 she said me the thing 됩니까? 될 리가 없죠 그쵸?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she told me the thing 해야 되겠지 she told me the thing 몇 형식 이니까 이때는 됐습니까? 그래서 뭐 tell을 쓰고 싶으면 told를 쓰고 싶으면 what she told 한 다음에 me를 꼭 써줘야 되겠고 그리고 해석은 그녀가 나에게 말했던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석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말했던 것 말하기 싫으면 그냥 그녀가 말했던 것이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하고 싶으면 what she said made me happy 이런 식으로 하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말하다 동사들의 여러 가지 쓰임을 한 번 더 보여줬어 세 번째로 정리해줬어요 어떨 때 스피크를 쓰고 어떨 때 톡을 쓰고 어떨 때 say 쓰고 어떨 때 tell을 쓰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she said made me happy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너 내가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는 공부했냐? 어? 카톡이 안 되냐? 어? 그냥 나한테 정보를 안 알려줘도 되냐? 다 귀찮냐? 어? 뭐 어쩔까? 어? 어? 잔소리하지 말까? 어? 여기가 태권도 학원이야? 어? 여기가 꽃꽂이 배우는 데야? 응? 어? 이게 태권도 학원이야? 꽃꽂이 배우는 데냐고 요가 배우는 데예요? 어 그러면 원트야? 니드야? 이제부터 열심히 피겨스케이트 타보려고? 어? 응? 응? 이제부터 열심히 피겨스케이트 타보려고? 응? 이제부터 열심히 피아노 배워보려고? 아니면 이제부터 열심히 공 던져서 시속 200km로 공 던져 보려고? 응? 네가 지금 몇 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이고 중학생이고 그렇죠? 물론 꼭 공부만 길은 아니죠 길은 많습니다 근데 언젠가 다시 배워야 될 문법을 응? 안 배울 수도 있죠 영어 평생 안 하고 살 수도 있으니까 평생 영어 안 하고 살 수도 있죠 대신 선택지가 좁아질 뿐이겠지 뭐 일단 뭐 취직 시험은 다 영어 시험 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중학교 영어 문법 책 꺼내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그러실라고요? 응? 인생이 남들보다 두 배 더 오래 사는 십장생입니까? 남들보다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뭐 대학교 다니면서 나는 알바도 하고 그다음에 학점도 따고 중학교 영어 문법도 같이 공부하실라고? 응? 대학교 가서 알바도 하고 학점도 따고 그다음에 영어 중학교 영어 문법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하고 뭐 그러실라고? 이것이 웃기는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엉덩이 좀 민기적 거리지 말고 남들 좀 반짝반짝 일어나서 할 거 좀 하세요 응? 남들보다 두 배 하루에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 입니까? 할 건 좀 합시다 할 건 좀 하고 뭐 게으름을 피워 보시든지 자 그다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이번 문장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나는 그걸 안 들었죠 그쵸? 그가 내게 하라고 충고했던 것 난 그것을 안 들었다 난 그거 안 들었다 라는 표현 만들어 보겠습니다 듣다 라는 동사가 H로 시작하는 녀석도 있고 L로 시작하는 녀석도 있는데 이런 표현 할 때는 뭐가 어울리겠다 아닙니다 I didn't listen to it 나 그거 안 들었어 그러니까 뭐 막 상대방한테 뭐를 시키고 가르쳐야 돼 알바생이 여러분이 뭐 편의점 사장인데 알바생 뽑았어 알바생 뽑아가지고 애한테 이거 이거 하셔야 되고 이런 거 하셔야 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애가 막 되게 산만해 자꾸 딴 데 보고 있어 내가 걔한테 걔 쳐다보고 뭐라고 빽 소리를 지를까 Listen to me 이렇게 했지 좀 잘 들어 이놈 자식아 이러면서 Hear me 라고도 안 할 거야 됐습니까? 지금 그런 느낌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Listen to가 어울리고요 자 그러면 이거 놔두고 남아 있는 거 그가 내게 하라고 충고했던 것을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그러면 그것이죠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The thing? Which? Which? 누가다? He? Which?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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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he advised me to do 가 그가 나에게 나에게 하라고 충고했던 것 에이 이 부분은 뭐 생각 안 납니까 이 부분은 뭐 생각 안 납니까 1 2 3 4 5 막 하고 싶잖아 그리고 이 부분만 따지면 1 2 3 4 5 중이 뭡니까 5 다시 3에 1이죠 그러니까 에이에게 뭐뭐 하라고 그가 나에게 뭐를 하라고 완벽하게 그는 나에겐 그거 하라고 충고했었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하네요 he would advise me to do the thing 이럴거야 이렇게 하면 마침표 찍을 수 있겠죠 그는 나에게 그거 하라고 충고했었다 됐습니까 근데 얘를 그가 나에게 하라고 충고했던 것 할래니까 얘가 일로 가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를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어이구 선행사가 더 띵이네 그러면 what he advised me to do 그래서 이걸 그대로 컨트롤 x 잘라내기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i didn't listen to what he advised me to do 가 완성된 문장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i didn't listen to it i didn't listen to what he advised me to do 그가 나에게 하라고 말했던 i didn't listen to 듣지 않았다 됐습니까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충고하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 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listen to me 됐습니까 i didn't listen to what he advised me to do 내가 너한테 협박하고 이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니가 시간이 많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가 궁금한 거야 혹시 뭐 지금부터 열심히 피겨스케이트를 탈 계획인지 아니면 니가 강철 어깨를 갖고 있어 가지고 200km 정도 200km 너무 심하다 160km 정도만 나와도 돼 구속은 구속 160km 정도로 공을 뿌릴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주식 투자에 귀재가 될 비법을 갖고 있는지 요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곡소리 많이 나던데 으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6도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에 있는 거라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관계 제명사 왓 사명이 1학기 시험 범위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인 문법의 관계 제명사도 마찬가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관계 제명사 문법이 짜증나는 이유가 문법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질질하고 짜잘하고 이상한 규칙들이 많다라고 얘기했고 여기를 하면서 그동안 해도 된다고 했던 게 갑자기 이제부터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문법이니까 일단 설명을 쭉 읽어보고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 문법은 심표 콤마를 사용해서 관계 대명사 절이 그동안 이렇게 표현하던 녀석이 선행사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거나 예문 보면 알겠죠 하거나 or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선행사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하는 경우도 있대 이게 1번 경우래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또는 2번 경우 뭐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문장 전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준단 말이야 앞에 나왔던 앞에 나왔던 주절이라고 하는 문법적으로 주절이라고 부르는 문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주고 싶대 그럴 때 뭐라고 불리는 녀석? 계속적 문법에 관계 대명사라는 녀석을 쓸 수 있대 뭔 소리 모르겠어요 관계 대명사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단 관계 대명사 what that 과 what은 계속적 문법으로 쓸 수가 없다 예문 보면서 이게 뭔 소리다 하는 게 좋아요 Mr. Kim has a sister who is a soccer player 라는 문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 용법에 반대되는 거 있죠 계속적 용법에 반대되는 게 무슨적 용법이고 관계 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인 거고요 그리고 계속적 용법의 한정적 용법은 그럼 언제 배워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하게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도 있고 관계 대명사의 한정적 용법도 있다 그래요? 그럼 지금은 계속적 용법 배우고 한정적 용법은 언제 배워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답하겠지 이미 다 배웠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여태까지 배운 관계 대명사 what 빼고 관계 대명사 what 빼고 관계 대명사 what 빼고 그동안 위치나 who나 whom이나 that 이런 애들 있죠 걔네들이 한정적 용법이었단 얘기고 한정적 용법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뭐 했냐 이거 다 표시를 했어 됐습니까? 그런데 계속적 용법을 할 때는 내가 이 표시를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얘는 어떤 씨 역할을 하긴 하는데 어떤 씨라고는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뭔 소리예요 선생님? 보겠습니다 다시 예문으로 들어가서 자 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여자 형제가 있나봐요 그리고 그녀는 뭐다? 축구선수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Mr. Kim has a sister and she is a soccer player 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여기서 위에 설명으로 돌아가서 자세히 볼 부분이 이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심표고요 이렇게 자 여기 앞에서 뭐라 그랬냐 지금 이 녀석 심표를 하고 who를 사용했을 때 이 녀석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계속적 용법에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어 여기 심표 있네 심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는 아니야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who나 whom이나 위치나 개선 안되고 와도 안되고 who나 whom이나 위치 앞에 심표가 있다면 뭐 일 가능성이 있다?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 일 가능성이 있다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who나 whom이나 위치 앞에 심표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나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근데 이와 같이 일단 관계대명사처럼 보였던 녀석 who, whom, 위치 앞에 심표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일 수 있고 그것이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전체 문장을 쭉 봤더니 김씨에게는 선행사가 나오고 있죠 지금 선행사 여기에 이 문장에서 선행사가 시스터가 여기서 얘기하는 선행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있는 who is a soccer player가 선행사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김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시스터가 있는데 그 시스터에 대해서 그 시스터의 직업이 뭐다 하는 일이 뭐다라는 정보를 덧붙여 놓은 거죠 그러니까 부가적인 설명을 한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후를 and she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I like this show which is very exciting 이란 표현을 보고 있습니다 I like this show which is very exciting 자 일단 나는 뭐한다 이 쇼가 마음에 든대죠 그리고 그 쇼가 어떻게 나는 이 쇼를 좋아한다 그랬는데 뒤에다가 which is very exciting 이란 얘기를 하고 있어 which is very exciting 그럼 나는 이 쇼가 마음에 든다? which is very exciting 그러면 which is very exciting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because it is very exciting 또는 because 대신에 for를 쓰거나 as를 쓸 수도 있어 자 그동안 for가 자 이때 지금 이 문법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를 처음 만나냐 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뭐로서의 for만 만났다? 전체사로서의 for만 만나봤어 근데 얘가 지금 for it is very exciting 이렇게 쓸 수도 있대 그리고 그 for의 뜻이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because 하고 똑같은 뜻이래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첫 만남 가졌습니다 뭐로 사용되는 for를 처음 만났어? 접속사로서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란 뜻으로 쓸 수도 있단 말이야 많이는 안 쓰이지만 됐습니까? because this show is very exciting why do you like this show?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해석은 계속적 요법이라 했으니까 한꺼번에 다 해석할 건데 일단 그 다음 해석 좀 이따 세 번째 문장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I wanted to buy that car which was too expensive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나는 저 차를 사고 싶어 했었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매우 비쌌다 라는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but the car was very expensive 그래서 이때는 but이 어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and나 for, because 같은 게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계속적 요법의 관계대명사를 배우고 나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예정이냐 여기에다가 밑줄 꺼놓고 이런 데다가 밑줄 꺼놓고 who, which, which에다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시스터가 있고 그리고 그녀는 축구선수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for가 있다 칩시다 잘못 넣은 거지만 그렇죠? 그러면 for가 오면 무슨 뜻이냐 또 before나 because겠죠 because she is a soccer player for she is a soccer player 만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그녀가 축구선수이기 때문에 라는 해석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김씨에게는 시스터가 있다 그녀가 축구선수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시스터가 축구선수이기 때문에 미스터 김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시험 문제 나올 거냐고요? 이 자리에다가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물어볼 거라니깐요. 그러니까 for she is a soccer player 된다 안 된다? 또는 but she is a soccer player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그래 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왜 안 되겠습니까? for she is a soccer player 해석하면 그녀가 축구선수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더라고 because she is a soccer player 그녀가 축구선수이기 때문에 그녀가 시스터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쵸 why does he have a sister 대본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for she is a soccer player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why does he have a sister 가 아니잖아요 왜 그녀가 여자 형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녀가 축구선수이기 때문이지 말이 되는 대화합니까? 말이 안 되는 대화잖아요 그러면 축구선수 아니면 너 시스터 안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이 자리에 for she 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because she 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but이 또 어울리느냐 자 그녀의 Mr. give me 시스터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녀는 축구선수자가 되겠죠 그러나 그녀가 축구선수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쵸? 만약에 이 자리에 he is a soccer player가 아니고 여기에 is dead 이런 게 왔다 치자 좀 슬픈 얘기로 갔겠지만 그쵸? 그러면 이때는 Mr. Kim has a sister who is dead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쵸? 그때는 이 wh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 but she 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때는 여자 형제가 있었는데 뭐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죽었어 그럴 때는 but she가 어울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했냐 계속적 영법에 관계 대명사는 계속적 영법에 관계되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시험 문제에는 어떤 접속사가 어울리겠냐 그리고 어떤 대명사가 어울리겠냐 자 여기 선행사가 assist 하니까 당연히 and 하고 이거 쳐다보고 she를 쓰면 되겠죠 당연히 and he가 될 리도 없잖아요 그리고 sister라고 했는데 and it이 될 리도 없죠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는 빼박 뭐 밖에 안 된다 and she 밖에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봅시다 왜 for it is very exciting이 되어야만 하느냐 또는 as it is very exciting as도 because하고 똑같은 뜻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또는 because it is very exciting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 계속 앉아 있어 갖고 건강에 안 좋을까봐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는구나 서서 수업하세요 고등학생들 수업 교실 보면 졸린 애들 서서 수업 많이 한다더라 뭐 이제 뭐가 꼭 해야 되겠고 반드시 해야 되겠고 나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오늘은 이걸 꼭 하자 이번 주엔 이걸 꼭 하자 이번 달엔 이걸 꼭 하자 봄에는 이걸 꼭 하자 겨울에는 뭘 하자 이번 겨울방학에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중3 때는 졸업하기 전까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일도 없지 뭐 desperate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야 일어서 뭐 일어서라고 여기가 수면방이야 자 그래서 나는 이 쇼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쇼는 아니 그리고가 아니고 나는 이 쇼가 마음에 든다 매우 재미있기 때문에 매우 신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매우 재미있다 매우 신난다라고 얘기했고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 어울린다 왜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이유를 갖다 붙여놨죠 그래서 이거는 뭐 and it is very exciting 해도 됩니다 그렇죠 나는 이 쇼를 마음에 들어하고 그리고 그 쇼는 매우 신이 나 하지만 뭐는 절대로 답이 안되겠다 but it is very exciting은 말이 안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긍정적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긍정적인 얘기하고 있어 부정적인 얘기하고 있어 긍정적인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했고 마음에 든다 그랬고 엄청 신난다 그랬는데 but it is very exciting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and it is 뭐 여기 내용상 and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and it is very exciting 해도 되고 또 for because as it is very exciting 해도 되겠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and 보다도 뭐가 좀 더 끌린다 for as because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어울리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고 싶었다라는 얘기죠 뭔가를 이때 표정은 사러 가갖고 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죠 내가 한 5천만원 모았어 그치 와이프 몰래 비상금방 모아가지고 5천만원 모았어 드디어 차 사러 가야지 그랬어? 그래갖고 저 차 얼마에요 그랬더니 어 7천만원입니다 그랬어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죠 표정이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당연하다 but that car was too expensive and나 for 이런 것들은 자 and 이 자리에 될 리가 없어 왜? 뭔가 이런 표정으로 갔다가 이런 표정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사이에 and가 들어갈 리는 없겠죠 그 다음에 또 for도 될 리가 없어 자 for가 들어가면 뭔 뜻이 됩니까 그것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 문장이랑 연결해버리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돼버리냐 하면 나는 저 차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사고 싶었다고 사고 싶었던 이유를 얘기하는 문장이 돼버린단 말이야 why did you want to bu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해서 야 너 그 차 왜 사고 싶었어? 너무 비싸서요 말이 돼?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for도 안되고 as도 안되고 because도 안된다고 그래서 이 자리는 빼박 뭐 밖에 안되겠다? but 밖에 안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배웠던 게 제한적 용법이랬었는데 이게 한정적 용법하고 같은 말이에요 한정적 용법이나 제한적 용법이나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게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용법이고 얘들 내가 설명할 때 한 번도 뭐를 안 했냐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어 됐습니까? 이런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김씨에게는 여자 형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녀는 축구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슈가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그쪽이 매우 재미있게 신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절대로 뭐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나는 매우 신나는 이슈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고 무슨 적용법이라고 부른다? 계속 해석하라고 해서 계속 적용법이다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오는 일 나는 매우 신나는 이슈를 좋아한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Mr. Kim has a sister who is a soccer player 이거 해석은 김씨에게는 축구선수인 여자 형제 한 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제한적용법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계속 앞에서부터 쭉 해석해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문장하고 이 문장 비교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선생님 어차피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가 Mr. Kim has a sister 심표 who is a soccer player 라는 문장하고 Mr. Kim has a sister who is a soccer player 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말하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이제 3학년 1학기 때 이 문장을 배우는데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 이거 뭐가 다른 겁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옆에 있는 친구 여러분은 반 친구가 물어봤다 쳐 그러면 선생님 제가 그 이유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좋겠지 선생님 대단한 녀석인데 잘 봐주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하겠지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정보가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했었냐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죠 위의 문장 위의 문장 위의 문장 Mr. Kim has a sister who is a soccer player 이 문장 속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Mr. Kim has a sister who is a soccer player 라는 문장 속에는 얘랑 이 문장에 내가 그 질문을 했을 때는 그 질문 좀 이따 가르쳐 줄 건데 그 질문을 했을 때는 답을 할 수 있는데 이 문장에는 내가 이 문장에 했던 그 질문에 똑같은 질문을 해도 답을 할 수가 없어 자 내가 뭐라고 질문을 할 거냐 위의 문장에 Mr. Kim has a sister who is a soccer player 라는 문장에는 How many sisters does he have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답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밑에 문장에는 Mr. Kim has a sister who is a soccer player 라는 문장에는 How many sisters does he have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문장만으로는 이 정보가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이 질문의 뜻이 뭐예요 Mr. Kim 여자 형제가 몇 명인지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위의 문장에는 Mr. Kim has a sister who is a soccer player 이 문장에는 뭐라고 답할 수 있다 He has a sister 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법을 사용해서 말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 문장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문장 속에도 안 들어있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이 문장이 계속 조국법이라며 계속 해석하라며 이 문장 계속 해석하며 김씨에게는 여자 형제 한 명이 있고 그리고 그녀는 축구 선수다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밑에 문장은 뭐라고 그랬어 김씨에게는 축구 선수인 한 명의 여자 형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다른 여자 형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 문장은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축구 선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다른 여자 형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 문장은 하지만 이 문장은 김씨에게 여자 형제 한 명이 있다고 얘기했어 How many sisters does Mr. Kim hav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완료를 해준 거야 그리고 그 시스터에 대한 추가적인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가적인 설명을 계속 조국법에 갖다 붙여놨단 말이야 그래서 전달되는 정보가 다르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차이점을 왜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하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 여러분이 이제 학률이 높아지게 되면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도 풀어본 적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는 How many sisters does Mr. Kim have? 대답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 문장은 답을 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조국법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예문에 약간 불만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예문들 1, 2, 3 세 가지는 전부 다 자 여기 5월 써놨죠 선행사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예문만 나와 있어 그럼 지금 뭐가 안 나와 있냐 문장 전체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문을 하나 더 써줬으면 좋겠어요 뭘 얘기할 거냐 자 선생님 일부러 틀린 문장 쓸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봤고 익숙한 뭐를 안 썼냐 하면 이거 안 썼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봤고 익숙한 뭐를 안 썼냐 하면 이거 말고 선생님이 이거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은 틀렸어요 미리 얘기하지만 The woman has many children who are very tiring 됐습니까? 이거 말고 이것보다는 좀 더 명확한 거 하자 좀 더 쉬운 거 하자 좀 더 쉬운 거 The woman has many children who are very hard for her to have a rest 이래서 출산율이 좀 떨어지죠 됐습니까? 어디가 틀렸을까요? 지금 선생님이 나와 있는 등장하는 예문들이 뭐만 얘기하고 있어서 불만이다 그랬냐면요 선행사만 부가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이 있어서 불만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Who is a soccer player는 문장 전체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까? A sister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까? A sister에 대한 부가 설명이죠 축구선수라는 건 김씨가 여자 형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까? sister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까? 당연히 sister에 대한 부가 설명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이 쇼가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매우 신나기 때문이라 했고 문장 전체에 대한 부가 설명이 아니고 this show에 대한 부가 설명만 한정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because the show his sister the sister 대신으로 and the sister and the show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뭐야? 내가 내가 차를 사고 싶어 했었다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까? 아니면 차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까? 차에 대한 부가 설명밖에 없죠 뒷부분에 그러니까 얘는 but the car was too expensive죠 그쵸? 이게 지금 뭐? 선행사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는 거에 대한 건 충분히 나와 있어 근데 뭐가 안 나와 있다? 문장 전체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주는 게 지금 없단 말이야 자 돌아가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The woman has many children who are very hard for her to have a rest 그래서 그 그 그래 놓고 여기에 우리말로 뭐라고 쓸래? 매우 어렵대죠 누구에게는 여기 문법적으로 의미상해 주어 투부 정사 뒤에 있고 그렇죠 뭐하기에는 그 저 여자에게는 자녀가 많고요 그리고 그녀가 휴식을 취하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됐습니까? 휴식을 가지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문장에 두 군데가 틀렸어요 근데 맞다고 주장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맞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은 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법적으로 얘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다 선행사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선행사가 뭡니까?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후가 온 거에 대해서 아무 딴지를 안 건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선행사가 반만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 뒤에 R가 오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매우 어려운 것은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게 이게 문법적으로 맞으려고 그러면 이 자리에 뭘 써놓을 수 있어야 하냐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매우 어렵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녀로서는 휴식을 가지기에는 어렵답니까? 아니죠 여기서 지금 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를 누가 설명하고 있다? 그녀에게 자녀가 많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두 군데를 고쳐 줘야 돼요 어떻게 고쳐 줘야 되겠다? 얘를 위치로 바꿔 줘야 되고요 얘를 뭐로 바꿔 줘야 된다? 이렇게 바꿔 줘야 돼요 그리고 선행사는 뭐가 아니었다? 그녀가 Many children이 아니었고 The woman has many children 이게 선행사였고 그녀가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게 여럿입니까? 암만 길어봤자 이거 뭐예요 이거 이 시죠 뭔가 걔랑 어울리는 녀석이 와줘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작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하고 나서 다음 중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문법적인 지식이나 능력은 뭐다? 1단계는 당연히 정확한 해석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를 해봐라 And the children are very hard 말이 됩니까? 그 아이들이 매우 힘들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틀려 여기에 뭐가 써있어 Who are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이 미끼를 던진 사람은 여러분들이 뭐만 선행사로 생각하는 문법만 익혔을 경우 앞에 있는 명사만 선행사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후가 온 거에 대해서 아무 시비도 안 걸 거고 그리고 나는 배운 사람이랍시고 이거 뒤에 동서 나왔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하고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건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서가 나올 건데 선행사 이거 복수네 시제 현재네 그러면 R가 온 것도 10일 안 걷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매우 어렵다는 게 아니고 그녀에게 자녀가 많은 상황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개 다 틀린 겁니다 이거는 위치가 와야 되고 이즈가 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선행사는 매니칠드론이 아니었던 겁니다 앞에 문장 전체의 상황 그것들 아니고 그것 그녀에겐 힘들다 그래서 얘는 위치 위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해석능력과 뭐 해봐야 된다 엔드 데이 해왔더니 엔드 데이 해왔더니 이상한데 해석이 눈치챌 수 있어야지 위치 위주로 고쳐서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게 계속되면 법에서 시험 문제 난이도 가장 높은 것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그러면 올바르게 고치면 위치 이즈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하냐 이 자리에 그동안 된다고 했던 that is 이제는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그동안은 미스터 밑에 밑에 cf 써있는 밑에 문장 Mr. Kim has a sister that is a soccer player 해도 된다고 했죠 그쵸 근데 여기 있는 것들 쉼표 있고 that is a soccer player 안 된다고요 얘도 that 안 된다고요 얘도 that 전부 다 안 됩니다 엄밀하게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자 선행사가 문장 전체인지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만 선행사인지 꼭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명확하게 따져서 후가 올지 위치가 올지 해야 되지 뭐 관계대명으로 위치 후 대신 후 대신에 됐을 수 있다면 됐으면 되지 하는 순간 틀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면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어 놓고 있는 애들이 존재하느냐 하면요 그러면 dead 앞에 쉼표 있으면 틀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당연히 dead 앞에 쉼표 있을 수 있지 지금 관계대명사 dead 앞에 쉼표가 있으면 계속적인 원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 나는 dead 앞에 쉼표를 못 쓴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뭐 대표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얼마든지 됐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겠죠 I like this I like this 자 그러면 이거 보고 아 dead 앞에 쉼표 있으니까 틀렸어 이건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 dead이 아니고 이건 나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들도 마음에 들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대답에 쉼표를 못 쓴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관계대명사 dead일 때는 계속적용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적용법으로 쓰였을 때 특징은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있는 거니까 그때는 dead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도 계속적용법으로 못 씁니다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dead과 what은 계속적용법으로 쓸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어쩌고 저쩌고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오케이 자 A에 3번 보면 요런 거 보이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지난번 수업에서 무슨 시제라고 얘기했죠 왜 이 시제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거 이것도 그거니까 넷 중에 뭔지 따져볼 수 있죠 그 넷이 뭐예요? 그 넷이 뭡니까? 넷 중 뭔지 따져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것도 이걸 따질 수 있는 시제입니다 상황이 또 배울 시제라고 했고요 왜 이걸 써야 하는지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얘들 뭐 해보라는 거 추가로 내가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히 두 문장 분리해보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밑줄 친 부문에 유의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뭐 Thoughtful 뭔 뜻인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거고 모른다면 사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에 B에 2번에 보면요 B에 2번에 요 부분 있죠 그쵸? 요 부분 뭐하고 싶다 내가 1 2 3 4 5 하고 싶네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여기에서 자 B에 1 2 3 에서는 뭐를 배우셔야 되냐면요 손행사 찾아서 밑줄 꺼주세요 천행사를 찾으라는 얘기는 접속사가 사용된 버전에 대해서 하란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관계사가 사용된 문장에 대해서 하란 얘기입니까? 어? 우리 문장에 대해서 하란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그 사람에게 말했고 그는 문제를 설명해 주었다 나는 비싼 그 때는 매우 다가웠다 나는 비싼 그 때는 매우 다가웠다 나는 비싼 그 때는 매우 다가웠다 그 다음에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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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C C는 1 2 3 두 문장 분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라는 나와 같은 반 친구지만 나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런던에 산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57 계속해서 중3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원래는 저는 이제 좋아하는 관계사 문법의 진행 순서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한 다음에 관계부사로 넘어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얘는 중간에 뭐가 하나 끼어 있을 거야 어쨌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문법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인이다 관계부사를 할 준비가 됐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렇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뭐며 또 이게 관계부사라고 부르는 문법과는 무엇이 관계가 있는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뭔 소리지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이나 관계대명사 절 끝에 온다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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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됐습니까 뭐가 이렇게 쭉 있다가 뒤에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끝났다 치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선행사가 예를 들어서 더 하우스 같은 게 있다 치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히 리브즈 이런 게 있다 치자 됐습니까 뭐 간단한 문장 저것은 그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치자 저것은 그가 살고 있는 그 집입니다 다른 문장을 한다 치자 자 그러면 얘를 우리말로 두 문장 분리해보자 그렇죠 일단 우리말로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더하기 뭡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보자 이거 밑에 거부터 뭐 가르치면서 저게 그 집이야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렇죠 there is a house and he lives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해요 he lives 여러분들 말해주세요 he lives i live in 구미야 i live in 구미야 i live in 구미죠 됐습니까 그러면 저게 그 집이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예를 들어서 뭐 홍중기 이름은 너도 별로 모를거고 뭐 하여튼 유명한 연예인이 산다 그래요 산다 칩시다 됐습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살고 저게 그 유명한 연예인 남자 연예인이 살고 있는 집이야 이런 문장 됐습니까 뭐 이런거 홍중기 그냥 희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장으로 그러면 제일 먼저 그가 산다가 그가 사는 대기로 했으니까 뭐랑 뭐랑 동시에 필요 없고 접속사랑 대명사가 필요 없 큰일날 뻔했네 그렇죠 야 니가 꿈에 간대 됐습니까 그 다음 뭐찾기 그렇죠 얘랑 얘랑 반복되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뭐로 바뀌면 되겠다 위치가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책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이나 관계대명사 절의 끝에 온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첫 번째 버전 어떻게 해도 되고 That is the house which he lives in 이렇게 해도 되고 가 무슨 얘기 어느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거다 관계대명사 절 끝에 이게 이렇게 설명 이렇게 표시하는 이걸 보고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절 끝에 있어도 된단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해도 된다 관계대명사 앞에 와도 된대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도 상관없단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 That is the house in which he lives 이렇게 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자 원래 문장으로 다시 들어가면 자 이 문장 끊어있게 하려면 얘는 누가다 밖에 없으니까 끊을 데 없고 그 다음에 굳이 끊으려면 접속사 있으니까 끊어주고 누가다 잡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올 차례니까 왜얼에 대한 대답이 올 차례니까 왜얼에 대한 대답이 올 차례니까 그래서 이렇게 끊어 읽으니까 얘는 원래 전치자 뒤에 뭐가 있는 게 정상적이야 전치자 뒤에 명사가 붙어있는 게 자연스럽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위치로 변해서 앞으로 갈 때 얘랑 둘이 찐득찐득한 관계니까 얘가 위치만 앞으로 갈 수도 있지만 같이 인위치의 형태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하나도 새롭지도 않고 재미도 없죠 그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슬슬 나오고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짜잘한 외워야 될 규칙들이 좀 많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얘를 대수로 못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우리가 말로 정리하면 자 이렇게 못 바꿔 쓴다를 문법적으로 좀 그럴싸하게 정리해봐 이런 문법 규칙이 뭐라고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안 된다 that is the house in that he lives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말로 좀 멋있게 보통 하트 선생님들이 설명하듯이 한번 설명해봐 뭐라고 한다 관계대명사 death 앞에는 뭐를 쓸 수가 없다 전치사를 쓸 수가 없다 라는 또 다른 규칙을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근데 나는 그렇다면 나는 선생님 난 관계대명사 death을 꼭 쓰고 싶은데 나는 위치 있는 관계대명사 난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death 쓰게 해줄게 하면서 이 문장한테 어떻게 하면 death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얘가 여기 있어도 되고 어디 있어도 된대 여기 있어도 된다며 그럼 이렇게 하면 이때는 뭐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 있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죠 그러면 뭐까지 된다 지금은 이 버전까지 된다고요 there in the house he lives in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치사가 관계대명사를 안 따라가고 원장 끝에 있을 때는 선택지가 사물인 경우에 뭐랑 똑같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똑같이 세 가지가 된다면 which death 생략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돼 in which 밖에 안 된다고 생략도 안 되고 death도 안 되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갈 준비가 됐다고 했습니까 어떤 제목의 문법으로 넘어갈 준비가 됐다 관계 부사로 넘어갈 준비가 된 사인이라고 했고 그 말은 뭐냐 아 나 이거 너무 보기 싫은데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것도 된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in which가 바뀌어 있는 이 where를 보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예정이다 뭐라고 부를 예정인지 아까 얘기해줬죠 관계부사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 자리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관계부사도 곧 배우게 될 건데 관계부사를 배우고 나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고쳐야 된다는 걸 생각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문법을 공부할 때 뭐만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틀렸다는 걸 잘 못 잡아내요 자 해석만 가지고 해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말로 이런 해석이니까 얘는 문법이 이거야만 생각하는 친구들은 뭐라고 해석하고 나서 이게 틀렸다는 사실을 모르냐 하면 저것은 집이다 해 놓고 그가 산다가 보이고 있죠 근데 어 여기 관계대명사 있으니까 어 지가 지 따라 배운 건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은 누가 뭐뭐 한다 해 답답해 보이고 누가 뭐뭐 하는 이거 바꿔주니까 어 이 부분만 하면 그가 산단데 오 합치니까 그가 사는 데인데 그러면 얘랑 이렇게 합치니까 저것은 그가 사는 집이다 오 틀린 데 없네 이릅니다 틀렸다고요 맞을 리가 없다고요 자 이게 맞을 리가 없는 이유는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문법에서 제일 뭔가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검증하는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 해보는 거라 했습니까 뭐 해봐라 와우 서서서 존다 와우 너는 아 우리집 강아지가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들어와요 축하해주세요 무슨 과에 들어갈 거냐면요 공 물어오기 학과에 입학하게 됐으면 뭐 공을 잘 물어와서 너는 서울대학교 졸기 학과에 가서 나는 서서도 졸 수 있다 그쵸 교수님들 앞에서 면접 볼 때 제가 서서 졸으면 저의 졸는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서도 졸고요 물고 나면 그때쯤 되면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자전거 타면서 졸는 것도 좀 보여주고 그쵸 등선 막 암벽 타기 하면서 졸는 것도 좀 보여주고 이러면 서울대학교 졸기학과에 반드시 입학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강아지는 공으로 공으로 오기 학과에 다니고 있을 거고 자 애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라면 내가 관계대명사에 여러 가지 짜잘한 규칙들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능력 중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두 문장 불리라 그랬죠 그쵸 그쵸 그럼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 That is the house 더하기 He lives the house 가 될 리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 선행사가 두 문장 분리할 때 이 속에 들어갈 건데 갱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더하우스가 갱 들어갑니까 명사로서 갱 들어갑니까 뭘 달고 들어가야 됩니까 뭘 달고 들어간다 He lives the house 맞다 아니다 어떻게 돼야 한다 He lives what is in the house 이 선행사가 뒷문장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n where how y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갈 예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where 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갈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쓰면 안 되고 when where how y에 대한 대답을 보고 무슨 사라고 했죠 부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고 뭐다 관계 부사 자리라고 됐습니까 어차피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이 관계 부사랑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관계 부사의 등장도 예고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얘는 이렇게 됐다면 모더하우스니까 in the house야 at the house야 on the house야 He lives at the house야 on the house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도 할 수 있어야 야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하면 뭐 in 위치 그러니까 지금 저것은 그가 사는 집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저것은 그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라는 표현은 버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닌 거야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버전이 모두 된다 인 아이고야 in which he lives 되고 그 다음에 또 모두 되고 there is the house which he lives 인도 되고 자 이렇게 하는 순간 얘의 족쇄를 풀어줬어 됐습니까 얘의 족쇄를 풀어줬다구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뭐도 되고 that he lives 도 되고 또 또 되는 거 하나 있죠 뭐도 된다 어이구 있네요 그러니까 뭐도 됐나 that is the house he lived in 방금 했던 그 녀석의 목적 기억이죠 똑같은 얘기하는 문장이 지금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됐습니까 딱 그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 은근슬쩍 뭐를 하나 끼워넣는다 이래 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에 지금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는 문법을 말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아까 전에 바로 앞에서 계속적으로 문법에 관계 제명사에 that 못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정리할 말은 뭐다 관계 제명사 that 앞에는 뭐를 사용할 수 없다 전치사를 사용할 수가 없다 라고 가르쳐 줬더니 또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딱 어 대답해 그러면 전치사 있으면 틀렸다 그게 아니라 난 그렇게 가르쳐 준 적 없다고 됐습니까 대답해 왜 대답해 왜 전치사를 못 써 관계 제명사 대답해 전치사를 못 쓴다고 얘기했어 나는 분명히 어 예를 들어서 he lives in that house 돼 안 돼 당연히 되잖아 이건 그는 저 집에 살고 있다 이래서 어 선생님 대답해 전치사 쓰면 안 된다 그랬네요 내가 오늘 대답해 전치사 못 쓴다고 그랬어 관계 제명사 대답해 못 쓴다고 그랬지 이건 지시 형용사의 대지잖아요 됐습니까 나는 분명히 관계 제명사 대답해 전치사 못 쓴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 제명사 that이라든지 관계 제명사 what도 마찬가지고요 아 관계 제명사 that은 참 전치사 뒤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m은 the boy is her brother i talked to him 1단계 그 남자 아이는 그녀의 형입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2단계 내가 대화를 나눴던 남자 형제야 남자 아이야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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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3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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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3단계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는 to whom은 안 된다고 했는데 뭐도 안 되냐면 to who도 안 됩니다 to that도 안 되고 to who도 안 되고 to whom 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까 이 whom이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who에 무슨 격 버전이야 주격 버전이야 주격 버전이야 소유격 버전이야 목적격 버전이야 목적격 버전이죠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이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to who도 안 되고 to that도 안 되고 to who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사 앞에 전치사가 오는 순간 얘한테 너 말고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한 거라고 지금 근데 어떤 버전으로 바뀌면 얘가 talk to to 뒤로 가는 순간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뭐도 된다 생략도 되는 거죠 무슨 격이기 때문에 목적이고 선행사가 사람의 경우에 선택지 제일 많죠 그래서 the boy who I talked to is her brother도 되고 whom I talked to is my brother that I talked to is my brother 되고 생략 I talked to is her brother까지 다 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who, whom, that은 목적격이라서 생략 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쩌구 저쩌구 A의 1번은 goes 대신에 visits가 있을 때의 버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this is the school 어쩌구 저쩌구 그 다음에 break up wit 그 다음에 break up wit 재미있었다 그 다음에 애들은 B의 1, 2, 3은 두 문장 분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문장을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현태의 한 문장으로 써라 니가 앉아있는 소파는 편안해 보인다 나는 제시카와 함께 놀았던 소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이런 것들 합니다 언제 앉아있는 소파가 언제 편안해 보이는지 그 다음에 언제 놀았던 소주들을 언제 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따지면서 해야 되는 건 아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생략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관계 부사로 넘어가네요 1위에 원래는 자연스럽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한 다음에 관계 부사도 좋긴 한데 여기서 이제 생략도 근데 나는 생략은 중간중간에 설명을 이미 다 해줬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빠르게 지나가겠죠 58은 어쨌든 뭐 하긴 해야 되니까 계속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접수 취드로